안녕하세요. 저는 작당 모의에서 작가와 연출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김풍현입니다. 터킹 진복은 2021년 작당 모의 창작 신작인데요. 죽음을 대하는 낯설고 경이로운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태어난 애벌레가 어떻게 아스팔트를 탈출하고 다시 아스팔트보다 더 뜨거운 석양으로 뛰어드는지 보여주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서사가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즐기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터키 행진곡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잔혹한 싸움이었어도 오늘 밤은 터키풍의 론도에 맞춰 춤을 추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올 연말, 연시 모두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연극 터키 행진곡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상